입력 마스크. 입력 마스크는 뭐냐면 필드나 컨트롤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 방식을 제시하는 거예요. 그럼으로 인해서 입력 오류를 갖다 줄이겠다라는 거고 사용자가 입력 마스크를 정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첫 번째 구역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지정을 하는 건데 기호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갖다가 지정해 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0이라는 건 뭐냐면 서식을 저장할지 안 할지의 여부 0이라는 건 대시라든가 슬래시는 이런 거였다가 서식을 저장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1 또는 공백은 서식을 저장하지 않고 입력된 데이터만 저장을 한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이 별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입력할 자리에 나타낼 기호예요.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미 살펴본 대로 두 번째 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서식 같은 경우를 저장할지 안 할지의 여부예요. 그래서 0 같은 경우는 같이 저장을 하는 거고요. 1이나 공백 같은 경우는 입력된 값만 저장을 하더라라는 거고 세 번째 구역 같은 경우는 입력할 위치에 나타날 기호예요.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하는 자리에 표시되는 문자를 저장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기본 문자는 밑줄이고요.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열고 닫아버리면 공백 빈 문자 열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입력 마스크 그 다음에 유효한 입력값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.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대문자 L 필수 요소거든요. 반드시 자리가 입력되어야 되는 거고 A도 마찬가지로 필수 요소입니다. 그리고 0도 필수 요소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유효한 입력값 예시해 보면 A1 1 그러니까 세 자리 L 대문자 A 대문자 L 0은 필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세 자리는 반드시 와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세 자리가 들어온 거예요. 그래 놓고 또 뒤에 볼까요? L 0분 A 올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숫자도 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0 같은 경우 숫자 올 수 있으니까 1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 A 1 1 지금 A A는 대문자 A 그 다음에 대문자 A A에서 자리 잡은 거고 그 다음에 1은요. 0 필수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는 숫자가 올 수 있는데 선택이거든요. 9 1 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음표도 마찬가지로 선택이에요. 그러니까 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다섯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. 뒤에 9하고 물음표는 선택이기 때문에 1 A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와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대문자 L 그 다음에 대문자 A 그 다음에 0 여기 같은 경우 필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필수가 왔어요. 그래 놓고 뒤에 9하고 샵 숫자 샵도 숫자가 가능하니까 4, 5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대문자를 뜻하고는고요. 첫 글자가 대문자가 바뀌었잖아요. 이렇게요. 그리고 0에 의해서 숫자가 왔고 다시 L 0문 왔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L 0문 또는 한글 그 다음에 물음표 0문 그 다음에 마지막에 0 숫자 그래서 여기가 한 칸이 띄어졌다라는 거 여기도 띄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에서 대문자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L, 암퍼센트, A 전부 다 필수요소예요. 필수요소. 그래서 A, 1, B 세 글자가 왔다라는 거고 L하고 A는 0문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암퍼센트는 숫자도 올 수 있다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꿨잖아요. 그래 놓고 얘가 소문자로 바꾸는 거거든요. 나머지 다 소문자. 그래서 첫 글자 대문자고 나머지 다 소문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. 0 같은 경우는 0에서 9 사이의 숫자 그 다음에 플러스, 마이너스, 기호 허용 안되고 0은 필수예요. 0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0은 숫자, 그 다음에 필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갈까요? L, 레터 얘는 A에서 Z까지의 용문 그 다음에 한글이 입력이 될 수 있고요. 대문자 L은 필수예요. 얘도 그 다음에 대문자 A 얘 같은 경우는 0문자 한글인데 숫자도 포함이 돼요. 숫자 그리고 대문자 A도 필수 요소입니다. 반드시 입력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퍼센트 얘는 모든 문자 공백까지 허용이 돼요. 얘도 마찬가지로 필수다라는 거 혼돈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암기해 두시면 돼요. 그래서 0 필수 L, 대문자 L 필수 대문자 A 필수 암퍼센트 필수 그리고 9 같은 경우는 숫자나 공백이고 마찬가지로 더하기, 빼기, 허용 안되고 9는 선택이야. 그 다음에 샵 숫자나 공백이다라는 거고 얘는 더하기, 빼기 기호 허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선택이고요. 그 다음에 물음표 같은 경우는 영문, 한글 그 다음에 선택이에요. 그 다음에 소문자 A 같은 경우 아까 대문자 A가 필수였잖아요. 얘 같은 경우는 소문자 A는 선택이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대문자 A하고 같아요. 영문자, 한글, 숫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자나 공백 마찬가지로 선택 요소고 얘는 크다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대문자로 변환 그 다음에 작다 그래서 소문자로 변환이다 라는 거죠. 이번에는 기타필드 속성인데요.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지금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기본값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? 바로 이 부분이에요. 기본값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 유효성 검사 텍스트 필수 여부 그 다음 빈 문자로 허용할지 안 할지의 여부 바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줄지 안 줄지 그 다음에 IM이 모두 IM이라는 거는 입력되는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. 인풋 메소드 에디터인데 한글 입력할지 영문 입력할지 그걸 갖다가 지정하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값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입력될 값을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 필수로 할지 안 할지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입력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빈 문자여 허용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잘못됐을 때 줄 수 있는 텍스트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번에는 조회의 속성인데요. 조회라는 건 뭐냐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잖아요. 조회한다는 그 개념인데 조회를 통해서 미리 입력해놓은 데이터 목록을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식이 바로 조회 속성이에요. 입력할 값이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있거나 또는 다른 테이블에서 조회할 수 있는 값인 경우 목록 상자라든가 콤보 상자를 이용해서 값을 선택한다라는 거고 디자인 보기의 데이터 형식의 조회 마법사를 이용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조회 탭에서 각 속성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. 디자인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에서 지금 데이터 형식 짧은 텍스트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일반 탭 조회 탭 바로 이 조회 탭이에요. 조회 탭 같은 경우 컨트롤 표시에서 텍스트 상자, 목록 상자, 콤보 상자가 있습니다.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원본 유형 행원본 유형 행원본 유형이 뭔지 그 다음에 행원본, 바운드열, 열 개수, 열의 이름, 열의 너비 그 다음에 행의 수, 목록의 너비 목록값만 허용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여러 값 허용 그 다음에 값 목록 편집 허용 그 다음에 목록 항목 편집폼 그 다음에 행원본값만 표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콤보 상자가 선택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콤보 상자가 아니고 목록 상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또 달라져요.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볼까요?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표시 텍스트 상자라든가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컨트롤의 유형을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원본 유형 행원본 유형이 어떤 건지 테이블 커리, 값 목록, 필드 목록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 아직 우리가 이건 배우진 않았지만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의 목록 값 직접 입력해서 지정하려면 행원본 형식을 값 목록으로 선택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행원본 원본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한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. 바운드열, 컨트롤 값으로 사용될 열의 값을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의 개수, 열 개수를 주는 거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서 표시할 열의 수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 이름, 열 이름을 갖다가 표시 여부를 갖다가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열 너비, 열 너비를 주는 거죠. 그 다음에 행수, 그 다음에 목록의 너비, 목록값만 허용 얘는요 공통점이 있어요. 바로 콤보 상자에서만 지원되는 거예요. 행수, 목록 너비, 목록값만 허용 이 속성은 콤보 상자에만 적용되는 속성이다. 이게 또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.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행수, 콤보 상자에서 행의 수를 지정한다. 그 다음에 목록의 너비, 콤보 상자에서 목록의 너비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록값만 허용, 목록에 있는 값만 허용할지 안 할지의 여부. 그래서 콤보 상자의 목록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겠다라는 거죠.